여섯, 둘, 셋, 넷, 다섯, 가자! 힘이 되냐? 맨날 쭉 펴봐! 아! 다시. 진짜 너무 힘들어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 이제 필라테스 도착했어요. 여기는 이제 주희쌤이라고 1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. 가족입니다, 가족. 네, 제가 오면 뭐 한 30분 정도 수다 떨어뜨리네. 오늘은... 우리 상침이지로 할 거야, 아니면 어떤 거 할 거예요? 허벅지? 다리 보관, 다리? 그런 거 할 거래요. 비명? 진짜 제가 10년 가까이 하긴 했지만 왜 유연하면 유지만 되고 늘진 않을까? 아니야, 아니라니까. 유연하게 막 다리 찢기 이런 걸 안 시켜서 그렇지. 안 유연하지 않습니다, 유연합니다. 유연한 편이긴 하대요. 아무튼 화장실은 갔다 오고 시작할게요. 네. 다리 붙이고 손 허벅지에 올려서 슥 둘 계속 쏙 내려주고 좋은다! 둘 하나 배도 같이 여섯 둘 셋 넷 다섯 넷 넷 넷 여섯 둘 셋 넷 다섯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? 그래, 이럴 때 그때 술래기... 그치? 참 참 참 복근 갑니까? 갑니다, 하나 둘 셋 넷 쭉쭉 펴줘 다섯 아직은 표정 관리가 잘 되었어요. 그리고 다섯 하나, 여섯, 일곱, 가위, 하나, 다리도 이쁘게 펴고, 셋, 발도 포인트 해주고, 넷, 그렇죠, 목, 귀에 손, 다리 쭉 펴서 밑으로 다운, 이때 배가 볼록 안 나오게 늘 수 있어요, 셋, 무릎도 펴야 돼, 넷, 트위스트, 크리스 크로스, 와, 둘, 셋, 아유, 길다, 아홉, 열, 그만, 하아, 늘 힘듭니까, 이거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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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탁 다시 완성할 거거든요, 그러면서 역시 딱 된 탁을 쓰면 너무 좋았을 거 같아요, 왜? 너무 좋은 능력들 갖고 있어요, 밤을 만들고 다니잖아, 아니요, 아니요, 데일라이 트윙이 있으면 돼요, 와, 그래서 무슨 마녀가 편지를 만들어주면, 그런 햇빛 따라서도 할 수 있어요, 할 수 있어요, 그리고, 그리고, 키농도 겁나 세고, 속도도 겁나 빠르고, 인증과 상이죠, 근데, 갑자기, 근육을 지방으로 만들고 있다, 이렇게, 배빵이너가 되고 싶다, 그러고, 정상 안 오든, 스물, 다섯 시간, 여섯 살 쯤에 물렸으면 좋겠어요, 그러면 그 즉시 나도 물어줘, 나도 그 정도 나이에서 멈추게, 슥, 때쯤 물리면, 어, 아이고야, 영원히 스물, 다섯 살! 이제 내가 가장 필수로 해야 하는 스트레칭 중 하나지만, 가장 싫어하는 스트레칭 중 하나, 이거는 쿤이의 표정이 핵심! 하하하하, 내려라, 머리 하나, 힘 눌러주고,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지 비밀입니다, 우와! 으아아아아아 실상은 이렇습니다만 저는 가서 눌러야 합니다 왜냐? 그래야 아프니까 아프고 유티 이스 피니 으하 다져! 머리를 잃어라 할인 좀 빼봐라 들었느냐 나 왜 사악한 웃음을 그만 잘했어요 조심해서 내려라 어이구 좋아 저쪽 기구를 갈거야 잠시 멈추 오케이 웃을 벗으셨어요 더우니까 그래야 근육이 잘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쌤이 더 빡세게 시키세요 어 여기서는 너무 잘해서 내가 손댓기 별로 없어 둘 셋 수 올려넘겨 근데 진짜 쌤이 생각하지 않아요? 뭘 제가 술만 안 먹었으면 얼마나 더 예쁘고 운동 잘했을까 빙고 한 번 더 마지막 둘 셋 셋 내가 되게 못 찍는구나 손잡이 잡고 조심 다리가 좀 올라가야돼 으아아아 기면 되냐 한 번 더 마지막 손잡이 잡고 뒤로 아하 키가 더 커져야되고 하나 이마가 하늘이게 배꼽 몰리고 셋 이렇게 다시 앞으로 일자 몸통을 좁히고 앞으로 좀 더 숙여줘야돼 그렇지 툭 떨궜다가 하나 하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다섯 두 개 더 아홉 다리 머리를 올려볼까 두 아라데스크 힙업 힙업 하나 알아요 팁 힙업입니다 제가 너무 힙업 여자는 힙이죠 여자는 힙이죠 여자는 힙이지 음 하나 둘 다리 안 들고 셋 너무 꺼트리면 안 돼요? 넷 다섯 십자 하나 다리 아프지? 넷 그래서 그대로 아직 펴보세요 왼쪽 다리를 훅 숙여 팔꿈치가 바닥에 내려와도 돼 안돼! 알았어 깜찍하게 얘기할 거야 속 쓰려주고 있어 편 상태로 가는 거야 알았어 다리 찢겨야 되지 굿 나 눌러도 돼? 둘 둘 가자 팔꿈치 내려주면 좋겠어 둘 왼쪽에 좁혀봐 다시 다시 쭉쭉쭉쭉 내려와보세요 둘 둘 둘 둘 둘 둘 오오 네 한 시간 좀 넘게 운동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먹을 자격이 있고 술 마실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오니까 365일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지금 수확이 안 돼요 1년에 거의 4분의 1을 무모 고르는 거 아닐까? 그렇게 제가 몸매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소를 이제 미쿠 씨는 왜 살 안 쪄라고 하는데 이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쨌든 매일모레 또 보고 그쵸 정말 잘하고 정말 좀 놀고 오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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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플라스틱 타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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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갤래..? 그런 거였지 톤 ø